1분, 1분 남았어. 어, 여기다! 여기야? 좀 빨리 도착을 했는데... 어... 아... 1분 남았어. 어, 여기다!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긴장됩니다. 할머니 막힐까 걱정이네요. 대략 30분 남았나요? 좋은 날이란 날씨도 좋네요. 잘합니다. 신부님 플래너님 오시죠? 네. 장 신부 다 빼고 계세요. 네. 이렇게 샥 열리나 봐. 여기다 두고 다가. 샥. 안녕하세요. 우리 신부님 날짜 체크할게요. 12월 14일. 네. 2시. 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신부님. 너무 막 청숙해 보이거나 화려한 거 안 가면 다 예쁘실 것 같아요. 좀 입고 싶은 거 캡처한 거 있어요? 네. 느낌이 다르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 3발 가져갈 거잖아요. 하나는 신부님. 좀 깨끗한 거. 깨끗한 거 하나 넣고. 하나는 약간 베이스 포인트 있는 거. 그런 거 넣어도 예쁘실 것 같고. 파라 있는 거 입어도 예쁘실 것 같은데. 피클. 우선 신부님. 여러 가지 쭉쭉 입어볼게요. 네. 안쪽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는 심장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입고 벗고 하는 건 좀 빠르게 입을 거고. 여섯 번 입고. 여섯 번 입고. 여섯 번 입고. 세 번 입고. 세 번 입을 거예요. 선생님 보실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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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지금 안에서 미쳤다고 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머리 길이도 너무 길어서 뒷모습도 너무 예뻐. 칼도 잘 말보셔서. 이렇게 신부님의 깨끗한 걸 하나 가져가야 사진에 무조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가벼운 틀 소재.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고. 우리 또 계란 후라이 승인의 동그랗게 둘러서 찍는 거 있어요. 그 느낌 한번 볼게요. 오.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귀여워. 어? 내가 신부 드레스 입은 모습이 어땠습니까? 본 소각? 네. 상상. 네. 오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일단 정말 예뻤습니다. 너무 낯서럽고. 너무 낯서럽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엄마 잘 어울리네요. 역시. 예쁠 줄 알았습니다. 이 이상 예쁠 수 있나 싶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밀착.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미쳤다! 안에서 근데 막 응급이 왔어! 모델이 같아, 모델! 여기 모델보다 나은데? 너무 예쁜데? 그리고 되게 하늘 표정도 잘 찍어서 너무 예뻐! 이때를 기다려 했던 것 같아 진짜 예쁘다! 갖고 있는 게 많아! 그냥 덮어주세요! 조마크만 보이는 느낌? 핸드콩도 분화상 어때? 사진 찍을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예쁘다! 얘는 조금 세련된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 앞에는 신부님 분위기에 맞게 되게 사랑스러워서 그래, 그래 너무 예쁘지 않는데 보이네 촬영도 너무 잘 보인다! 뒤에 한 번 보자! 뒤에도 예쁘네 이번에 궁금하니까 슬림 좀 입어볼게요 저메까지 더우면 반칙이에요 예뻐 예뻐! 너무 예쁘다! 드레스 예쁘네 머리 좀 딱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투하 아이돌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심상해! 깔끔한 느낌이 딱 예쁘네! 소아가 진짜 예쁘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볼레로라고 하는데 여러 번 쌓일 수 있어요! 사실 몇 살이에요?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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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뻐! 언니야! 너무 예뻐! 볼레로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저렇게 하구나! 아, 저렇게 하구나! 아, 저렇게 하구나!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얼굴이 저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말랐을 거 아니야! 아이돌이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봐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하나 다른 거 스님 하나 다른 거 다른 거 또 볼게요! 네! 아, 이거 왜 물어봐! 이렇게 우리가 문양감 있는 거를 안 입어봐서 한번 입혀봐 드렸어요! 이런 거는 신부님 예쁜데 앞에 게 깨끗한 게 너무 세요! 신부님한테 얼굴이 많아서 시선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갔을 거 같은데 신부님 우리 한 발 더 입을 건데 입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음... 풍성?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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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 실크요! 네! 한정! 고르기가 참 어렵지만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요? 네! 저는 네 번째 실크 이거 바로 전에 입었던 거 그게 제일 괜찮았고 사실 방금 전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네 그것도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이 아깝게 낫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한 번 안 했습니다 남자들 취향은 또 다르네 다르네 좀 조용히 얘기했을 때 네 오! 이거 예쁜데? 예쁘다 소녀 같다 아! 확실히 예쁘다 예쁘다 황포심하게 예쁜 이미지가 확실히 사람처럼 없어 완전 로블리가 예쁘네 네 한 번 연결되도 안 넣을 수가 없으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한 번 다 하하하하하하 본 촬영 같은데? 네 근데 진짜 너무 잘해서 촬영 한 3시간 정도만 끝나면 안 돼요? 하하하하 오래기 어렵겠다 너무 예쁘다 아 저는 골랐는데 그래도 사진 보시고 골라보세요 오! 다시 조금 이따가 한번 해줘 예 이렇게 아 그 3개가 있네요 아 그래서 버섯이 맛있네 먹방 잘했어요? 네 먹방 잘했어요? 먹방 잘했어요 으음 찰가라고 오! 이거 엄청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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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점심을 먹었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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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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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한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복 가봉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직 입술을 덜 발라가지고 좀 연하긴 한데 어 그래서 지금 화장을 좀 해봤고 그리고 머리도 좀 한복이 어울리게 고상하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진짜 엽박이 잘 나왔네 범찬이요 신랑님 네 신랑님 네 안녕 역시 한복 잘 어울리는구나 완전 예쁜데? 응 한복 입고 들어가자 그냥 입장 입고 색깔이 진짜 잘 불렀다 그렇지? 나 한복이 더 예쁜 것 같아 할 수 보다? 응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자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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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rper 시원해요 충전합니다 추억 차라리 시원해요 완전 배고프다 너한테 베이컨 찍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장신고도 넣을거에요 빈혈참질 그런 뒤코지 같은거 넣을테니까 이쁘게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밥먹고 갈까? 여기 근처에서 먹고가자 그럼 배가 고프니까 잘가시게 잘 돼서 고마워 간다 안녕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네 안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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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